단맛이 있음 물에는 잘 타지 식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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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단맛이 없고 물에도 깨끗하게 잘 타지 응? 누구지? 누구세요? 응? 나를 따라오세요 네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뭐예요? 이게 다 뭐예요? 저 훈남은 누구지? 세상에 아까 그 그지새끼가처럼 훈남이었어요 원래 훈남이었습니다 그럼요 나 진지하니까 웃으면 안 된다 나 이번에 의료봉사 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했거든? 근데 상태가 좀 이상한 거 같아가지고 의료봉사? 의사예요? 의대 본과 4학년이죠 의대 본과 4학년이죠 전액 장학금 어머 어머 대박 요미아가 땡 잡았네 어디가 이상한데 네? 눈에 보이는 거를 읽으라는데 내 눈에 뭐가 보였냐면 저건 루다랑 타고 싶은 비행기 음 저건 루다가 좋아하는 숫자 5 그리고 저건 루다가 싫어하는 3 셋 그렇게 보이더라 그리고 청력 테스트를 하는데 울리는 소리마다 다 네 목소리처럼 들려 웃어가 이렇게 아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문제인데 아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문제인데 들려? 너무 빠르지 응 너만 생각하면 신정이 너무 빨리 더르다 웃어가 유미아 유미도 나오기 전에 의료봉사 가고 싶다고 그랬을 때 알리지 않고 보내줘서 진짜 고마워 그 순간 알았어 네가 내 진짜 작공이란 거 나 우리 나 우리 유미아한테도 진짜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우리 결혼하자 음 하자 예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 결혼 안 해. 아, 왜, 왜, 왜?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. 난 결혼 같은 건 안 한다고. 아... 아니, 루다야, 그거는... 그래, 그건 우리한테 요미가 생기기 전에 한 얘기지. 근데 웃어가. 요미가 생겼다고 내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. 루, 루다야... 미안해, 웃어가. 루다야! 아, 루다야! 아, 루다야! 아니, 저런... 흰남의 의사의... 또 서로 저렇게 좋아하면서... 도대체 결혼이 왜 싫다는 거예요? 글쎄요. 결혼은 둘만의 문제는 아니니까... 뭐...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... 아, 루다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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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